남극전 대탐험 진지하게 설명을 듣는 청중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며 듣기도 합니다 지난 16일 진행된 남극전 대탐험 프로그램 설명회 현장입니다 남극전 대탐험은 남극탐험 전문업체가 진행하는 행사로 이번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은 우리가 시말리아가 우리 산악인들의 노망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설명회를 보고 남극이 이제 노망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악계 발전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서 오늘 설명회를 참가했고 남극전 대탐험은 전용기로 유니온 캠프에서 남극전으로 이동하는 항공여행과 6일간 스키를 타고 도달하는 탐험으로 나뉘는데 전 세계에서 매해 소수의 인원만 선발해 진행합니다 남극전 대탐험에 대해 ế whether we can only operate in the summer time in Antarctica which is basically November, December, January we also keep numbers small because logistics are complicated very much about high quality and we feel if we take too many people it stretches the logistics and reduces qualities 남극은 굉장히 거대한 대륙입니다 우리가 상상 하는 것 이상인데요 미나레는 거의 탐험가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갈 수 있게끔 그 꿈이 실현된 겁니다. 저는 꿈과 열정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그 도전에 참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탐험 정신의 진술을 느껴볼 수 있는 남극점 탐험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운틴TV 양재원입니다.